해줘야 되고요. 오늘 사랑해야지 한 번 여러분들 같이 보듬을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기가 참 좋아요. 언제쯤 만나 지면은 둘, 셋, 넷 내가 찾는 그 사람을 셋, 셋, 넷 혼자는 외로워 못 살겠어 방은 더 외로운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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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신수 같은 의미 둘, 셋, 넷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 어디 없나 그런 먼지 사람이 빨리 왔음 좋겠어 이제 이제 사랑해야지 자존심도 자존심도 어리고 만약 그대가 나타난다면 죽기 살기 살게 하지 세상 고작해야 백년인데 세월이 세월이 너무 아쉬워 세, 넷 십오 언제쯤 만나 지면은 둘, 셋, 십오 내가 찾는 그 사람을 세, 넷 혼자 혼자는 외로워 혼자는 외로워 못 살겠어 못 살겠어 다는 더 외로운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언제쯤 만나 언제쯤 만나 지려나 해볼까요? 시작 언제쯤 만나 지려나 너무 잘했는데 지려나면 정말 여유롭게 언제쯤 만나 하고 멈춰야 돼 시작 언제쯤 만나 저쯤 맞으면 어디 덧날까요? 전략 강의할 땐 저러만 시작 언제쯤 만나 시작 언제쯤 만나 지려나 1조 시작 언제쯤 만나 지려나 오, 대박 2조 시작 언제쯤 만나 지려나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께요 노래 그 다음은 두 번째 들어보세요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찾는 그 여기서 끊어져요 시작 내가 찾는 그 사람을 시작 내가 찾는 그 사람을 근데 저는 살짝 손이 어떻게 해요 내가 찾는 그 사람을 그리고 처음부터 한 번 해볼까요 시작 언제쯤 만나 지려나 2, 3, 4 내가 찾는 그 사람을 좋습니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1, 2, 3, 4 언제쯤 만나 지려나 2, 3, 4 내가 찾는 그 사람을 이 승질이 급하면 내가 찾는 그 멜록 이게 나오기 alte 바람 빠지면서 준비하는 거 내가 찾는 그 사랑을 내가 찾는 그 숨 쉬세 사랑을 잃으면 되요 자 한 번 더 여러 번 가보겠습니다 가볍으세요 둘 셋 넷 언제쯤 만나 뛰어라 둘 셋 넷 하나 내 큰 사랑을 잘했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면 두 번째 쪽 갑니다 혼자는 외로워 못살겠어 해볼까요 시작 혼자는 외로워 못살겠어 혼자는 외로워 못살겠어 그렇게 부르면 제가 못살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래도요 앞에 혼자와 못자에 반박자가 숨어있어요 그쵸 제가 못살겠다고 웃어서 저도 웃습니다 자 보세요 혼이 아니라 저 보세요 혼 저 보세요 반박자 저 보세요 어머나 손들 어머나 손들 다 아니에요 내 눈이껏 반박자 시고하니까 혼자는 이렇게 시작 혼자는 외로워 시작 혼자는 외로워 못살겠어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더 가고 가죠 갑니다 밤은 더 외로운데 밤은 더 외로운데 시작 밤은 더 외로운데 혼자는 시작 혼자는 외로워 못살게 서치고 밤은 더 외로운데 자 이제 놓고 교제 놓으시고 앞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으로 하나 둘 셋 손으로 하나 둘 셋 손으로 언제쯤 만나 지려나 둘 쉬고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둘 셋 쉬고 혼자는 외로워 못살게 서치고 혼자는 외로워 못살게 서치고 혼자 누 verste daha packages 혼자 probe 혼자는 외로워 높살게 서치고 근uster 어떻게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온다는 외로움 더 살자 시고 Florida 외로운 helping 자 교재 보시면 동일하게 위로 올라 갑니다 Pero yo 시인과 같은 him 시이 chair 친구같은 애니 이게 잘못 들으면 우리 사자에서 뭐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친구같은 애니 애니 애니라는 단어가 그렇게 강하게 때릴 이유는 없는데요 친구같은 애니 여기 직업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부드럽게 해야되요 자 가봅니다 둘 셋 넷 친구같은 애니 자 옆에 가봅니다 부담없이 정말 좋은데 해볼까요? 시작 부담없이 정말 좋은데 다시 한번 시작 부담없이 정말 좋은데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어디 없나 그런 멋진 사람이 해볼까요 시작 어디 없나 그런 어디 없나 그런 멋진 사람이 시작 어디 없나 그런 멋진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옆에 갑니다 빨리 왔음 좋겠어 빨리 왔음 좋겠어 시작 빨리 왔음 좋겠어 2절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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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소리 질러주세요 잘 보고 긴발랍니다 교재 놓으시고 앞에는 손을 움직여주세요 준비 둘 셋 넷 언제쯤 만나 지려나 둘 씹고 내가 찾는 그 사람 둘 셋 씹고 혼자는 외로워 못살겠어 밤은 더 외로운데 인생은 내 친구같은 애인 둘 셋 도담 없이 정말 좋네 인생은 내 어디 없나 그런 멋진 사람이 빨리 빨리 왔음 좋겠어 압수 한번 봐주세요 자 이제 교재 놓으시고 교재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분위기를 앞에서부터 보면서 따라갑니다 보세요 이젠 이젠 사랑 해야지 제목이 틀려다 시작 이젠 사랑 해야지 그렇게 하면 사랑 이제 이게 뭐야 신경 이젠 사랑 해야지 이젠 사랑 이젠 사랑 사랑 해야지 보셨죠 이젠 이젠 사랑 해야지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셋 이제 이제 교재 놓친 사랑 해야지 자 그 다음 들어 보세요 시작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시작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시작 사실 여기는 그게 없는데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악보는 그런데요 가수는 그렇게 안 불러요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시작 자존심도 아버지 이게 왜 음이 안 올라가냐 심할 때 끌어올리세요 자존심도 이게 하나야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장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dig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그대가 나타난다면 시작 만약 그대가 나타난다면 세 번 해보세요. 시작 만약 그대가 나타난다면 이렇게 하는 게 그대가 만든 거예요. 만약 그대가 하면 아니네요. 만약 그대가 그대가 시작 만약 그대가 나타난다면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만약 그대가 나타난다면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들어보세요. 춘기 살기 사랑해야지 시작 춘기 사랑해 춘기 사랑해 춘기 사랑해 해야지 자, 보세요. 춘기 살기 사랑 한번 멈춰야 돼요. 시작 춘기 살기 사랑해 해야지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춘기 살기 사랑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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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시작 춘기 살기 사랑해 해야지 제가 볼 때 오묘하게 떡집 딸래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 어머니 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시작 춘기 살기 사랑해 해야지 자, 갑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춘기 살기 사랑해 해야지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달랑 끝났습니다. 여기 자, 가봅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셋 이제 춘기 사랑해 해야지 둘 셋 둘 셋 둘 셋 언제쯤 만나 시련아 둘 쉬고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둘 셋 넷 혼자는 외로워 못살겠어 다음도 외로운데 친구같은 애인 둘 쉬고 부담없이 정말 좋게 둘 셋 넷 어디었나 그런 상징 사람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제 사랑해야지 둘 셋 자다시 또 모두 버리고 버리고 만약 그대가 나타난다면 짙게 살게 사랑해야지 둘 셋 넷 와우 박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 앞에 심펴와 이 앞에 심펴와 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넷 세상 자 세가 아니라 저 습관의 반박자는요 세 천천히 세 하지 말고 올라올게 세 시작 세 세 자 그럼 이게 첫째 대응입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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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인데 오 이제 되네요 시작 백년인데 자 2조 한번 세상 고작해 시작 세상 고작해야 백년인데 아니야? 아니야 말은 못했고요 1조 드럽고 말하는 거예요 1조 시작 세상 고작해야 백년인데 와우 2조 1조 맞죠? 잘했을까요? 네 네 맞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로 올려 치는데 멜로디가 음정이 안 올라가 네 그러니까 새 새 새 저도 나오는데 그럼 새 네 세상 고작해야 이 때 열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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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새 새 세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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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고자캐야 백년인데 자 1조 보란듯이 해주세요 세상고자캐야 백년인데 지금 느꼈어요? 세상고자캐야 멜로디가 올라갔잖아요 1조 시작 세상고자캐야 백년인데 감사해요 이거 어머님들 사실은 지겨울 수 있어요 아 왜 저걸 저렇게 하지? 근데 어머님들 노래도 배우지만 응감을 나이가 먹으면 응감이 떨어져요 저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저도 손으로 무지해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올리고 세상고자캐야 백년인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세월이 너무 아쉬워 세는 살짝 내려요 세월이 너무 아쉬워 시작 세월이 너무 아쉬워 워가 길어요 워가 길어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세월이 너무 아쉬워 쉬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똑같은 멜로디 앞에 한 번만 봐주세요 준비해보겠습니다 준비 둘 셋 이제 사랑해야지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만약 그대가 나타난다면 죽게 살긴 사랑해야지 이 세상에 이 세상 모자 돼야 갱년인데 세월이 더 맛있어 자 그 다음 이제 쉽습니다 갑니다 다같이 언제쯤 만나 지연아 앞에 명언통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언제쯤 만나 지연아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둘 셋 넷 혼자는 외로워 못살겠어 밤은 더 외로운데 밤은 더 외로운데 밤은 더 외로운데 여기만 마무리 하나 둘 셋 넷 밤은 더 외로운데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봐주시면 수빈이 질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 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넷 언제쯤 만나 지연아 둘 셋 넷 둘 셋 넷hatate 나는 외로워 못살게 서 지고 밤은 더 외로운데 친구같은 애인이 부담없이 정말 좋네 둘 셋 넷 어디 없나 그런 먼지의 사람이 빨리 왔음 좋겠어 지고 이제 사랑해야지 지고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지고 울고 만약 그대가 나타난다면 죽기 살기 사랑해야지 세상 부자태야 몇 년인데 세월이 더 아쉬워 셋 지고 언제쯤 만나 지려나 둘 지고 내가 사는 그 사람은 셋 넷 혼자는 외로워 못살게 서 해 밤은 더 외로운데 다시 한 번 주시면 준비 하나 둘 셋 이제 사랑해야지 지고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지고 셋 만약 그대가 나타난다면 죽기 살기 사랑해야지 세상 부자태가 백년인데 세월이 더 아쉬워 셋 넷 언제쯤 만나 지려나 둘 지고 내가 사는 그 사람을 셋 넷 혼자는 외로워 못살게 서 밤은 더 외로운데 밤은 더 외로운데 하지마 혼자는 외로워 못살게 서 밤은 더 외로운데 그대가까지 한 af